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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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0년 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0대 소년 두 명이 자기네가 다니던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여 20여 명을 죽이고 다시게 만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1,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와 비슷한 사건이 아칸소 주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더 나이 어린 소년 둘이서 자기 학교의 비상배를 눌러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게 해놓고는 학교 주변에 있던 숯벌에 숨어서 정확한 조둔사격으로 10여 명이나 죽이고 다치게 했습니다 온 미국을 전율하게 했던 끔찍한 사건이 세간의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똑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월간 조선에서 어느 미국 대학교에 있는 한국인 교수가 쓴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분은 자기가 미국에서 일선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미국 공립학교는 마치 전쟁터와 같고 학생들은 무장공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미국 공립학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졌던 것을 보면 그분의 표현이 그리 과장은 아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청소하는 법과 동물 죽이는 재미를 가르쳐주는 부모 청소년 학생활 인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교사 이런 어른들이 결국 10대의 소년을 하여금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 직후에 온 미국은 Before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라는 슬로건을 내서 오면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온갖 서랑설레가 오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은 정말이지 오늘날의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장례를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말입니다 그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태어난 기쁨에 안 젖어 있고 쑥쑥 자라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너무 늦은 때가 훌쩍 닥쳐버린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기 쉽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죄를 맞이하여 저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자녀를 진정 장례와 소망이 있는 아이로 키워나가는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함께 상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엄히 훈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의 훈계라는 단어는 영어의 디스플린에 해당되는 말로써 엄한 교육, 교율, 훈련 등을 뜻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다 하는 말은 물론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엄격하게 교육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아이를 훈계하라고 하지 않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전자의 표현이 훨씬 더 간결하고 명백한데 왜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훨씬 더 복잡한 부정의 부정 즉 이중 부정의 표현을 썼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땅히 훈계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정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꼭 가르쳐야 할 것을 엄하게 가르칠 줄 모르는 부모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엄한 교육과 반대되는 것이 자율학습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교육방식입니다 스포크 박사라는 사람이 주창했고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따르고 있는 교육 철학이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열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론인 즉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아무 정신적 부담도 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율교육 방식은 인성교육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식교육에도 아주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선생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돼야 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며 전 세계 고등학교 학생 학력 경시대회에 나가면 미국 학생들이 아프리카 학생들에게도 뒤진한 50몇 등이 하나 하위에 머무는 것만 보아도 이 열린 교육 방식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 과목 술을 받지 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도 문제가 많지만 자식이 빵점을 받아와도 You are the best 내가 최고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는 미국식 교육은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열린 교육이란 것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적용될 때는 정말 큰일 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엄한 교육이란 자녀의 성적표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엄한 훈계가 없으면 그 영혼은 자동으로 스월, 즉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로 천당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옥 쪽으로만 떨어지는 완전 부피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근본적으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에 기초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탈화 이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철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자율학습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그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부신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훈계, 즉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용어는 결코 천당 쪽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백이면 백다 자동으로 스월로 향하는 직행 코스를 내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름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온갖 간섭, 온갖 자질구리한 잔소리, 온갖 지나친 야단을 치면서도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 숙제를 했는지 매일 살피고 외출할 때마다 귀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귀는 이성친구 어떤 아인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모가 정작 그 자녀 예배생활, 주일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관심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것도 자기는 교회 출석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방임하는 부모가 참 많은 것입니다 천당에 자식은 안 데려가고 자기 혼자 가고 싶어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면 절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면 절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천당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아주 자신 만만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무책임한 그처럼 자식의 영혼에 대하여 무증하게 짝이 없는 부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을 지금 훈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훈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아니 어릴 때 훈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들을 줄 알지만 훈계를 전혀 받지 않고 자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오히려 대드는 나이가 훨씬 더 일찍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복종할 줄 알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신앙 교육만큼은 몇 가지 들 각오로 음하게 시행함으로써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자기 자녀의 영혼부터 반드시 구원해내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지혜는 지식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지식은 단순한 양적인 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선 간단히 말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요즘에는 컴퓨터로 웹사이트를 검색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지식을 스스로 얻는 능력 혹은 보다 근본적인 지적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는 스스로와 부모의 가르침이나 자기 경험 등을 통해서도 쌓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풍부한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했습니다 흔히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만큼 부모의 눈에 즐거움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의 이처럼 성경의 지혜가 하나씩 둘씩 차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며 정말 즐거워할 줄 압니다 또한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옳은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의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홍수와 같은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옳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성경으로 교육한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에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녀가 스스로 영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줄도 아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부모는 실로 유쾌하기 짝이 없는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녀가 자라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대견스러울 것입니다 육아일기를 적고 해마다 키를 재서 벽이나 기둥에 금을 표시하고 사진첩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즐거움 때문입니다 첫 웃음을 짓는 것 첫 걸음만 하는 것 그리고 첫 마디의 말을 듣게 될 때 부모는 절로 입이 벌어지는 웃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무슨 경시대에 나가서 상도 타오고 운동부에 들어가서 안타라 치거나 고어를 넣고 혹은 자기 자녀의 미술작품이 학교 복대에 전시되거나 합창단에 출연하게 되거나 할 때마다 그 부모는 실로 형용할 수 없는 유쾌한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부모는 그런 일보다 더욱 즐거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사고 속에 성경의 지혜가 쌓여가고 그 아이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의 성품으로 채워져가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기의 입술로 성경을 읽거나 혼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을 보므로서 이제 그 아이의 심령에 참된 생명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두고 정말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빠, 나 오늘 좀 아파도 꼭 교회 갈래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엄마, 오늘 교회 가는데 헌금 주셔요? 라고 자기 편에서 먼저 말할 줄 아는 것을 볼 때 아직 어린 나이에도 그처럼 자기 입으로 옳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더없이 유쾌한 기분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 역시 무한정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하면서 미루고 있다가는 그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간 후에는 이미 너무 늦은 때가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빨리 성숙하는 시대에 이미 중학교만 지나도 알 것 다 알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이면 벌써 얼음 뺨칠 정도로 정신연령이 다 자라버린 시대에 이 오래전 옛날 말씀을 그 굳을 대로 굳어버린 머릿속에 그때 가서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말입니까? 영어는 물론이고 다른 온갖 특별활동까지도 조기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난리를 치면서 왜 성경교육만큼은 늦추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아니 반드시 제일 나중으로 미루어 놓아야 할 하찮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네를 성경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그처럼 늦추고 있는 부모는 그야말로 자식을 일부러 영적 부진화로 영적 미숙화로 만들고 있는 정말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는 부모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교회가 있을 때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생각 속에 세상 지식이 늘어가는 것보다 그들의 심령의 실로 지혜롭고 정지역의 성숙의 가능성을 두고 진정 기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네를 신전인격자로 키움으로써 그의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애하라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자네가 어릴 때부터 항상 여호와를 경애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즉,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네를 신전인격자로 키운다는 뜻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격자 즉, 항상 하느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에게는 소위 자녀의 길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남에게 잘못하고 들어오면 그 부모가 자식을 다그쳐 기어이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오도록 다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 딸이 이웃 사람에게 야단 많은 것을 보면 그 아이들을 뒤로 감사면서 오히려 부모가 되신 그 사람에게 대들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벌주었다면 당장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즉, 자기 아이의 길을 죽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리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부모는 목숨 걸듯이 자기 자녀의 길을 살려주려고 그렇게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그처럼 자녀의 길을 살려주려 하다가는 그 자녀를 하느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최악의 버릇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십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 본인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아무도 자기를 강요하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인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가 하느님 앞에까지 이어지면 그 자녀의 인격 교육은 이미 끝나고 맙니다 자식의 기만 잘 살려주고 하느님을 경유하는 법은 전혀 가르치지 못한 부모 밑에 자른 아이가 어떤 성인으로 자르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나 청소년을 혹은 이미 그렇게 자라버린 청년을 교회 안에서 가끔 보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제대로 웃을 줄도 모르고 그 눈에서는 이해가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차가운 빛이 돌고 곁에만 있어도 그 냉기에 으스스한 기분이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의 기만은 아주 잘 살려놓은 아이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그처럼 하느님 앞에서 막돼 먹은 아이로 키우는 부모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를 경애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느님을 경애하도록 가르쳐야 할 부모 자신부터가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사고방식이 이미 세상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잘되는 인생을 지극히 부러워하고 있으니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신전인격적 교육이란 것을 하게 되니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일수록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본인을 이루지 못한 어떤 부러운 것에 대하여 한이 맺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취하지 못한 소원을 어찌하든지 자기 자식에게서 이루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호와 경애의 신앙 교육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꼭 인류대학에 가야 한다 그래서 졸업하면 월급 많은 직장을 잡아라 그렇게 내 할 일만 해놓으면 좋은 안이란 절로 줄율이 따라온다 그래야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너를 키우는 그 덕을 좀 볼 것 아니냐 이것이 자녀 교육의 전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면 정말 자식이 잘 될 줄 아십니까 그런 자녀에게 정말 장례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큰 코 제대로 다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알고 하느님 두려울 줄 모르고 자란 청년들 그러나 그 부모는 꽤나 잘 키운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자녀들을 제가 미국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소위 아이비 리그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식스 피규어 셀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식을 하자면 억대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오로지 자기만 알고 하느님의 경혜의 신앙은커녕 교회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 공경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소위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한인 이세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놓고서 남들 앞에서는 꽤나 잘 해낸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불쌍한 부자여 모녀일 뿐이었습니다 부모가 피 땀 흘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식 뒷바르치를 해봤자 결국 그 자식 혼자의 인생만 마음껏 즐기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격자로 키우지 못하면 평생 어렵게 키웠다는 자식이 그런 여피족이 되어버리고 어렵게 키우는 아들딸께서 효도를 받게는 고사하고 손주 하나 의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히 짝이 없는 부모여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맙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실제로 빌비재한 일이며 그 부모가 자업자득임을 깨닫고 통탄할 때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한참 늦은 때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기막힌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녀를 정말이지 신전 인격자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 양심으로 늘 자극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아는 것을 지금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기가 주고 있는 아이의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느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고 익히며 자라난 은약의 자녀만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인격입니다 그처럼 하느님의 경혜의 의식을 배우고 자란 아이에게는 정말 장례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께서 보정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장례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서 바로 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자란 아이가 청년이 되든지 어른이 되든지 어떻게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자신의 자녀를 이처럼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자극할 줄 아는 신전인격자로 꼭 키워나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정말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살같이 빨리 흐르는 세월 가운데 자녀와 아직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이 짧은 순간만이 우리에게 제대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한 생명을 바로 자라나도록 구원받는 생명이 되도록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하느님께서 우리 부모의 교신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부모다운 부모 노릇을 할 기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는 아주 빨리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의 지혜는 없고 그 대신 그의 머릿속이 세상 지식으로만 꽉 차버리면 이미 늦은 때입니다 부모 공경도 하느님 경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인격이 차고워져버리면 이미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한참 늦은 때가 되고 맙니다 그 영혼이 교만으로 굳어버리고 오로지 지옥을 향해 내려닫게 될 때는 이미 돌이킬 방도가 없는 완전히 늦은 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늦은 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자녀에게 장례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자녀와 한 상에 둘러 앉을 수 있고 주일마다 자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다운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이 마지막 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늦은 때가 오기 전에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엄히 가르치고 자녀의 심령이 성경의 지혜로서 성수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키움으로써 진정 그 영혼을 구원하며 그 금세 인생과 영원한 장례까지 소망을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근합니다